뭐 너는 또 왜 왔어? 치치도 한번 봐주세요 치치도 뭐 얘는 나무랄 데 없는 애인데요 얘는 집중하는 거 말까 긴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놀이로 받아들여 꼬리 생각하셨잖아요 네 치치 깨 칸 좋아요 깨 얘는 즐겨요 긴장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얘는 아까 치고 올라오는 게 팍팍 보였다고 치고 올 갑자기 달려들고 나한테 안 달려들죠 미치겠죠 그치 귀여워 응 얘가 아까 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으르렁 소리 낼 때마다 계속 반응해가지고 응 더 하고 싶어? 참여 지금 이게 행동을 보세요 네 저 멀리 떨어졌다가 왔다가 그냥 저 주변 돌다가 중립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얘는 어땠어요? 계속 달라들면서 집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에에 치 마킹 할까 봐 괜찮아 문제없는데 너희 아빠도 이게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에에 저도 야 됐다 어디가 있어요? 응 안 한 거 같은데 소리가 나는데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벽에다가 벽에다가 있는데 덕분에 청소한다 응 됐어요 여기있다 이렇게 됐어?